푸른 언덕에 배랑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자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빌딩 습성 어이 아리야 어이의 현장 내 놀이가 나 안 나 어이 아리여 차 어이 아리야 어이의 현장 내 놀이가 나 안 나 부디 치는 파도와 소리 자백에 있는 부디 들려오는 또 잖는 소리를 저라고 하구나 안경상파에 꿈을 실으니요 가알멜 기록 헌스 상무 싸워만 나 누군가 자자같이 어이 아리여 차 어이 아리야 어이의 현장 부디 가자 안 나 어이 아리여 차 어이 아리야 어이의 현장 부디 가자 안 나 아이오 보시오 범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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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신나는 본노로 분위기 느끼고 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신명나는 추위체를 매기고 받아보며 모두 함께 즐겨보는 건 싫었다 자 다같이 큰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 둘 둘 워니 아리여 차 어이 아리야 차 어이 아리야 차 어이 아리야 차 어이 아리야워 어이 아리야워 내는 부부길 웃어요 다같이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 두사무야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서엄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심어 잔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전라도쪽 사람들은 나룻배 타고 경상도쪽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가 오선도선 왁자지껄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는 모두 모두 이웃사촌 구원 정류장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가렛말 하동사람 빗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잔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는 모두 모두 이웃사촌 고은청 윤정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오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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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